에ㅏㅇ앗키멀ㅇㅇ알ㅏㅇ 에바잖아 육성부는 얼마 만에 다이아 일 오는지 모르겠어 다이아 이에서 진짜 많이 썩었지 솔직히 내가 다이아 일 리트는 아니야 진짜 가끔 실수로 해서 그렇지 제대로 각 잡고 한다? 무조건 마스터지 첨판을 했는데 아직도 각을 안 잡았다고요? 아니 제가 다이아 2에서 첨판을 한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이아 2에서 첨판을 한게 아니잖아 위에서도 하고 아래서도 하고 일단 근데 다이아 2가 마지노선이야 3까지는 안나 아무튼 시청자가 600명이 넘어 다 나가주세요 나 잘했지 지화 끝나고 변할게 아 고맙습니다 오오 좀 하네 이 루시안은 살짝 그거다 살짝 다이아 4의 괴물지네 잘하는데 친구가 없어 못 올라가는 사람 에이 친구 친구 아 이것도 떠야되는데 루시안 다이아 4 괴물지 취소할게요 아까 뽀록이었네 아니 자르만 전멸 평타 뭐야 아니 기창 쓰지 정말 아깝다 첫 호시 스펠 체크 안하면 뭐라 하면서 너네 안에 해지잖아 해지잖아요 힐 부캐하는데 스펠 체크까지 하면서 이 악불도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 그럴거면 그냥 뭐 정글로 했지 그냥 그럴거면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아 됐어 따스 됐어 따스 됐어 여기 다 사니까 너무 많은걸 바라지 말자고 그렇지 잘했다 이거 어디다 박을 냈더라? 아니 뭐야 와드인가? 어떻게 알아 나 이거 다 죽을까 다이아 삽니다 뭐해봐 아 뭐야 이건 와 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래도 썩보단 다른 애가 먹는게 낫지 이거 밀어야 돼 됐다 빼자 빼자 됐다 빼자 빼자 와 뭐야 이거 아 나 못봤네 아 죄송 얘는 언제 왔어? 아 나 왜 못봤지? 나 미니언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아 치워라 아 아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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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어차피 다시 와야돼 이거 우리 먹자 이거 치면은 감타 써 그냥 감타 써 아 자기가 저거 따고 싶은데 딸만 하죠 깔끔하게 해지 럽스 짬이 있는데 이정돈 따죠 블루잇나? 오 쉣 저건 제껍니다 야 와 이런 씨발새끼 아니 뭐 이런 경험 없는 새끼가 있지? 아 미친놈이네 진짜 왜 먹어 아니 저건 아니지 않나요? 오리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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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먹네 오리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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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요 챌린저 찍으면 뭐 친추 해줘야되? 뭐? 첼리 찍으면 야 친추 받아야되? 안한다고 좀 필요없어요 제가 올릴거에요 이만 기다려 한 달 뒤만 나도 거기 있을 거니까 아니 자꾸 도배하길래 화났으면 미안합니다 형 혼자 절대 못을려요? 두고 봐 지원아 나 다이아사 쓰레시 장인인데 힘들면 듀오해줄까? 뭐하실거에요? 아니 뭐할거야 맞춰서 할라는데? 말을 해 말을! 말을 안하지 왜? 내가 좀 거들어주지 목소리 깔고 캠프고요 결국 모두 죽긴말이야 내가 좀 거들어주지 아 저 이지리얼 못해요 개못하면 그냥 보여드릴까요? 물지님 이번 시즌 골드위일 1100일 판 했는데 티어가 안오르네요 어떻게 해야 올리죠? 더해야죠 오를때까지 아 그냥 이지리얼 연습할까 진짜? 이지만 열판 딱 해볼까? 1100판을 했는데 아직도 연습이 더 필요한가요? 오셋 이지월리 이지를 할게요 이판 이지 보여드린 이지 왜 안왔는지 이카 그러면 우승기 빼고 할게요 살짝 좀 재미 떨어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베인 한판? 아 베인이 탑솔로네 연패중이다 네이스 봇이 만만한 라인이 아니야 보여줘야겠네 내가 사라져 아 아 어 아 뭐지? 아 진짜 미치겠네 좋아요 네이스 네이스 이거지 와 진짜 쓰레쉬 잘하네 대박이다 잭스 네이스 네이스 파차이로 이기겠다 네이스 뭐야 이 새끼 아니 근데 나도 코스 탈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맨날 나만 잘하고 이겨 잭스 형 레드? 엘리스 이거 웃긴 놈이네 뭔딜 거야 와 못 잡는 줄 알았네 비전을 병신같이 썼네 그거 그거 쓴 사람 롤 시키잖아 남타 100%에 이 게임을 남타나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지랄 버그 있는데 스킬이 안 맞는데 어? 어? 흔들리지 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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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우쉣 우와 미쳤다 근데 이주쿡 봤어요? 대박 총률 49%로 다이아 1에 붙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? 이야 이주쿡이 대박이 났어 좋아요 버스 맛있네요 핵투본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원래 이주는 역겹기 하는거야 만화수정 수학회난 이런거 사면 그렇게 하는거지 원래 이주가 이주 왜 안하는지 알겠죠 님들 이제 그래도 내가 딜량 2등 했네 괜찮아 다음판은 캐리하는거 보여줄거지 다음판 잘할게요 이제 안할거야 아 저 근데 원래 스킨샷 원딜 잘 못해요 평타원딜 잘하고 지금 못하는 원딜이 뭐냐면 진짜 그냥 못하는거 드레이븐, 징크스, 이즈리얼 이 세개는 진짜 못해 다른건 그래도 평타는 칠수 있는데 카이사 루시아는 왜 안넣냐 양심없네 카이사 루시아는 잘해요 에이 저 못해요 에이 저 못해요 에이 씨발 못하니까 다 딱이지 왜 이렇게 몰라해 아니 씨발 잘하면 챌린저 같지 ㅈㄴ 서럽네 씨발 어? 나도 잘하고싶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해주네 너무한거 아니냐고 ㅈㄴ 서러워 씨발 징완이 형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데 코구멍에 오이 들어가나요? 질문같은 질문을 해야지 뱀 묵지나 뱀 묵지나 뱀 묵지나 뭐하게 잘 안을까 쨍쨍은 ㅈㄴ 탕박 야 BF 사오겠는데? 와 BF는 안 사왔다 다행이다 불리하게 시작했으니 이기면 되고 싶고 레틀 키 한 번도 안 맞고 승리 시 300개 와 국갱이라 존나 아프네 얘는 저기까지 갔냐? 한입만요 홀라인 좋고 어 뭐야 이거 7분 뭐라? 미션 취소해도 되나요? 안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죽음 안쌍 죽음 죽음 한입만 흠 흠 총 쉽네 앨리스 좀 불쌍하다 제 전판에도 내가 이즈를 못해서 좀 위험했는데 이런판도 이즈 때문에 시네 다이아 바텀은 나한테 안돼 사킬 먹어도 뭐 카이사한테 좀 미안하네 빨리 올려야돼 난 양아 컨텐츠 싫어한단 말이야 카이사한테 미안하네 좀 못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 만나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덕분에 다이아 가짜 반면교사 캐리 캐리 십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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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